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권호준입니다. 저는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있어 전기기사 자격증이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도전하였습니다. 소요기간이 필기같은 경우에 6주, 실기같은 경우에도 6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필기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다른 회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필기를 준비하는 6주 중에 4주 동안은 강의를 들었고 나머지 2주 동안은 기출문제를 6개 년치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2018년도 1회차, 2회차에 비해 합격률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난이도가 시웠습니다. 저는 실기를 준비하는 6주 중에 2주 동안은 강의를 들었고 나머지 4주 동안은 30개 년치 기출문제를 5회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난이도가 시웠지만 다른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배울학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전기에 관한 기본기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빠짐없이 모두 들었으며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강의에 대한 연습문제를 모두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의 경우에는 외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A4 용지에 이런 공식들을 써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포스트 이수로 퇴경을 하여 여러 번 쉽게 반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환우 기술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기기 과목에서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기기를 직접 들고 와주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고 강의 도중에 질문을 던져주시고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 종종 명언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민욱 기술사님도 기억에 남는데 법규 과목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별의 개수로 이제 따져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기기사를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그 시험치기 2주 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은 자기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조금만 미뤄두고 그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2주 동안은 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약속 같은 것도 최대한 안 잡고 공부에 집중 안 했더니 그 2주 동안 봤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힘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개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그 정기기사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